경북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연구를 추진합니다. 북부 산간지역을 대표하는 봉화약초시험장에 기후변화 적응 연구시험 포장을 설치해 도내 주요 농작물과 도입작물의 기후변화 적응성 평가와 함께 환경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산간 및 고랭지 권역의 농업지대에는 농업 미기상 관측시설을 추가 설치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또 북부 백두대 간에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수집해 증식 보존하고 유용 약용작물 부가가치 증대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